네고랜드 사태를 촉발한 2050억 원의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강원도가 도의회에 추경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이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전남 다음으로 소멸위기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 18개의 시군 중 10곳이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강원도가 1년 넘게 천만 원 이상 지방세 등을 철압한 개인과 법인 23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16일 고성군청에서 집회를 열고 아파트 건립으로 환경오염과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고성군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가 대신 갚기로 한 중도개발공사의 보증 채무 2,050억 원. 강원도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오는 12월 15일까지 빚을 갚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강원도의회에서는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이 거셉니다. 전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권시장을 뒤흔든 레고랜드 사태를 놓고 도의회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양당 의원들은 한치의 양보 없는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섣부른 판단이 채권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김진태 지사의 섣부른 판단으로 강원도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대한민국 채권시장의 돈맥경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방어에 나섰습니다. 지난 최문순 도정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했다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3천조를 넘는 채권시장이 2050억 원의 디폴트로 얼마나 흔들리겠으며 오히려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금리 상승과 유동성 위기에 따른 시장 약화. 강원도가 2,050억 원을 갚기 위해 도의회에 추경예산안 편성 심의를 요청한 점도 논란입니다. 도의회로부터 회생신청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과 아직 회생신청을 하지 않았으니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맞붙었습니다. 회생신청 동의안도 제출하지 않고 채무상환 예산 편성 심의 요청을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고. GJC가 파산 상태가 아닌데 회생신청도 하지 않고 강원도가 채무 변제를 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회생신청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2,050억 원 예산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를 놓고 치열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에는 오는 23일 채무상환 금액 2,050억 원이 포함된 산업국 소관 제2차 추경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전체 시군의 반 이상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강원도 고성은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혔는데요. 내년도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역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원주 오픈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소멸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소멸 위험도가 이 심각성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소멸 위기 지역이 많았습니다. 어느 곳이 소멸 위기 지역일까요? 강원도 18개 시군 중 무려 10곳이 소멸 위기 지역이었는데요.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평창, 영월, 정선, 태백, 삼척이 모두 소멸 우려 지역에 해당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성은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멸 위험 지역이었고요. 나머지 지역은 소멸 우려 지역에 해당됐습니다. 실제 이 10곳의 지난 10년간 인구 증감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성, 정선, 평창, 영월 모두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인구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고성의 경우 9.5%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정선의 경우 10.6%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강원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내년 6월 11일 시행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세부조항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전문가 의견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춘천의 영상 디지털 특구라든가 원주의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이게 아마 보건 의료의 데이터를 가지고 도민들의 의료의 접근성이라든가 또 의료의 질적 개선이라는 점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강원도형 의료 포괄 케어 시스템, 플랫폼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더욱더 활력이 넘치는 강원도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인구 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당장 지금부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원주 오픈스튜디오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가 1년 넘게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등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23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도내 시군별 명단 공개 대상자가 가장 많은 곳은 원주였고 춘천과 평창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강원도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납부 동료와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최근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16일 고성군 간성읍 시가지에서 가두 행지를 벌인 뒤 고성군청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는데요. 이들은 해당 아파트가 생활 하수를 자체 정화시설에서 처리한 뒤 마을 항내로 배출할 계획이라며 마을 어장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파트 진출입로가 마을 안길로 연결돼 심각한 교통 혼잡이 빚어질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고성군수와 면담을 하고 고성군에 대해 대책 발언을 요구했습니다. 158명,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 수입니다. 한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인데도 해장자들이 숫자로만 표현돼 추상화되고 있다며 유족들의 동의 없이 이 중 155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일부 유족의 반발이 일자 하루 만에 몇몇 이름을 삭제했는데요. 정부도 즉각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반인권적인 행동이라며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부 주한대사관은 자국민 희생자의 실명이 공개된 것에 대해 우리 외교부에 공식 함의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매체는 정의구현 사재단이 희생자의 이름을 부르는 사진을 배경으로 광고성 떡볶이 먹방을 진행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을 맺은 임대 기간 동안에 집에서 발생한 여러 수리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디까지 수리할 수 있고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철성 변호사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네. 전세집 수리. 먼저 집주인과 세입자 중에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계약 전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애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 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 통념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소한 수리라는 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형광등이나 변기와 같이 사소한 수리는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 대규모의 수선, 예컨대 벽의 균열 발생,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이 필요할 때에는 임대인의 수선 업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얘기를 들으니 어느 정도 감은 오는데 다만 이 수리비용에 대해서 법이 정해두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소송 전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소한 비용의 내용은 전세나 월세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수선 의무는 임의 규정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 체결 당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선 비용의 정도, 예컨대 1회에 20만 원을 넘지 않는 수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일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차인 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비용으로 일단 수리를 받은 다음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차임에서 공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인 16일 수험생들의 예비 소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수험생들은 배정받은 시험장에서 수험표와 시험 유의사항 안내문을 받고 시험실 위치 등을 확인했습니다. 강원 지역의 올해 수능 응시자는 만 2,330명으로 도내 49개의 시험장에서 시험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수험생들은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에 결렀을 경우에는 확진 사실을 교육청의 전화로 알려야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속초시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조양동 인구가 3만 1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 조양동 인구는 속초 전체의 36.4%에 해당하며 인근 고성군, 양양군 인구 수를 초과하는 규모인데요. 지난 2001년 2만 명을 돌파한 조양동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신축이 잇따르며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조양동 주민자치회는 3만 번째 전입자에게 100만 원 상당의 축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출소자 부부들의 아주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 동부지부는 16일 강릉 세인트컨벤션 웨딩홀에서 제2회 플라타너스 결혼식을 개최했습니다. 법무보호 대상자 두 쌍이 화촉을 밝힌 이번 행사는 출소자들이 가정부지부에 도움을 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악산 신흥사의 영산회상도가 보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설악산 신흥사와 속초시 문화재재자리찾기위원회는 지난 15일 신흥사 유물전시관에서 기념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신흥사 영산회상도는 조선 영조 31년 조성된 불화로 한국전쟁 직후 사라졌다가 미국에서 발견됐으며 국내 전문가의 복원 작업을 거쳐 2020년 국내로 환수돼 신흥사로 돌아왔습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문화재청을 대신해 신흥사에 보물지정서를 전달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망상해수욕장은 올해 해수욕장 운영평가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해 국비 1억 원을 이번 평가는 4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이용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해 모두 6곳이 선정됐습니다. 망상해수욕장은 수상 안전 오토바이 배치와 드론 음식 배송 서비스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횡성쌀 어사진미가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횡성어사품조합공동사업법인은 16일 선적식을 갖고 모두 20톤을 선적했는데요. 횡성 어사진미는 매월 40톤씩 1년 동안 미국 서부지역으로 480톤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